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들이 떠돌아 다니는지 모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억눌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게 되고 고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슈퍼 천연치료제 믿음의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내려놓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건강 원리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belief, 믿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타래가 얽혀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고 알아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해결했을 때에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면서 MK세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기지개를 킬 수, 펼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힘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널 of Alternative and Complimentary Medicine 이 연구 저널 2010년 5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마음 챙김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를 다 감소하고 해소했을 때에 첫날 자연사례 T임파구의 활동력을 측정했고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했을 때에 그 NK세포의 활성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마음을 잘 헤아리고 믿음으로 잘 다독거리면서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첫날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이 이 프로그램에 똑같이 8주 동안 참여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벗어버리고 8주 뒤에 다시 혈액검사를 통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비교해보니까 첫날과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NK세포를 비교해보니까 NK세포의 세포 용해 활성이 증가가 됐다 NK세포가 암세포에게 무기를 쏟아부면서 그 암세포를 완전히 용해 녹여버리는 그 힘이 훨씬 더 증가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 잘못된 병원균들이 이 세포, 저 세포 들어가서 염증을 만드는 것이 질병인데 그때 피검사를 해보면 CRP,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몸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느낌이 올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다 해소한 다음에 염증 수치인 CRP 수치까지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 논문은 발표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에 내가 씨름에서 해결이 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리저리 저 바다에 떠 있는 그 가랑잎처럼 왔다 갔다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초월자를 믿으시고 거기에 돛담배를 끈으로 꼭 묶어놓으면 태풍이 불든지 바람이 이리 불든지 저리 불든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불어오는 스트레스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속에 있는 NK세포도 기뻐 춤을 추면서 몇 배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백퇴된 프로그램에 한 성모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암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육종입니다 이 몸 속이 아니고 갈비뼈 밖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싹 칼로 도려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끝나면 이건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암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암이 자랐어요 병원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수술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술을 해도 또 올라오길래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너무 응어리 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좀 풀어야 이 깊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암덩어리도 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마음 속에 있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녹아 풀어져야 이 근육 중에 덩어리가 풀어질 수 있을 텐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드디어 용서해 줄 마음을 갚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갖고 있을 때에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평생을 뒤돌아보니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도 잘못된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과 눈물로 며칠을 지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모든 큰 죄를 용서 받고 나서 보니 용서 못 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드디어 그 미움이 싹 풀어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 스트레스 덩어리가 풀어지면서 그날부터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 6종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기 시작했고 풀어지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치료된 지 벌써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발이 됐을까 염려가 돼서 중간중간 또 소식을 알아보니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는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시면서 다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의 평안한 그 마음 속에 있는 요 면역세포들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다 무찌르고 정복하고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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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